네, 네, 가자. 왔어? 응, 왔어. 치킨이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왔습니다. 루다, 과자 먹고 있었어? 응, 뜯어달라 그래가지고. 아이고. 연 보고 있는 거야, 연? 자, 드디어 치킨이 왔습니다. 좋다. 얼마만의 치매기야, 공원에서. 루다야, 루다는 과자 먹고 있어. 알았지? 네, 해야지. 응. 응. 되게 귀찮아한 듯이 대답하네. 몸모. 어, 몸모도 있어. 맞아. 짠도 안 해? 아, 맞다. 어, 목이 말라가지고. 들고 온 지 좀 돼서 더 시원해. 자기 것도 울리는 거 봐. 몸모. 몸모에 나가도. 몸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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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는 것 같은데. 이거 싱거워서. 이게 완전 아기 때 먹던 거거든요. 이건 어른들이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. 이게 싱거운 거 안 먹고. 이제 이런 거 싱거운 거 안 먹고. 맨날 안 먹고 이래. 몸모로. 몸모. 몸모. 맛있어? 먹을때만 조용하지? 사랑 구경하면서도 관찰해 다 먹었잖아 너 너야 이거 어때? 이거 먹을까? 이건 신고해서 안 먹을거야? 먹자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나가고 싶어 자 루나가 다 먹어서 못 견뎌하는데 필살기가 있죠? 짜잔 이거 먹을래? 맛있더라구요 저도 먹어봤는데 루나도 좋아하고 입맛 다시는거 봐서 그리고 이게 비교적 다른 과자에 비해서 오래 먹어서 좋아 나는 솔직히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 약간 개껌같은 애기들도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 오래 씹어 먹을 수 있는거 그래서 엄마들이 아 떡봉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진짜 긴 떡봉이 있더라고 이게 약간 찐덕찐덕하고 약간 웅축되어 있어서 좀 오래 먹더라구요 천천히 오래 먹어 루다야 아빠 엄마도 좀 맛있게 먹을게 천천히 루다야 자 자 봐봐 여기 봐봐 누가 뭐가 나오나 봐봐 루다야 여기 안에서 짜자잔 가자 루다야 아빠랑 공놀이하라 아빠랑 공놀이하라 이리로가 이리로가 이리로가서 놀자 휴 이리로와 뻥 해 뻥 그렇지 뻥 아이고 잘한다 아빠 간다 아빠랑 던져 그렇지 헤헤 마마 아어멍롱이다 멍롱이다 아아 넜만 아윽 헛 흐헛 헛 헛 헛 알았어 알았어 아윽 어이구 아유구 라이플라이 앉으려고 했던 척하네 안 넘어졌죠? 일어나, 어서 잡아 와, 언니다 안녕 일로 언니, 맞아, 언니 안녕 언니한테 공 줘봐 얘 몇 개월이에요? 15개월 됐어요 언니 줘 무거워 내려놔, 무거움을 언니 빠빠이 그래 그렇지, 잘한다 같이 놀아도 돼요? 언니 주는 거야? 아니야 언니랑 같이 놀아 뭐 욕심쟁이야 언니 갖고 놀라 그래 응 어휴, 이거 뺏기지도 않아 언니는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는 왜 욕심쟁이니? 나한테 왔어 뺏길까 가, 일로와 자랑하지 말고 아빠 아빠 우리 같이 놀아야지 엄마 엄마 관심의 춤을 춰도 널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춤추고 싶어 노래만 나오면 춤추는 거 좋아했어 아이고 잘하네,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응 멍멍이야, 루다야 살짝 겁먹었네 태훈아 일로와 일로와 너보다 더 커 일로와 오빠가 먼저 인사해 주잖아, 루다야 오빠 안녕해 오빠도 같이 춤추는 거야? 같이 춤추는가 봐 와 우와 멋있다 신났다 이루다 신났다 오빠 감사합니다 해 노래 틀어줘서 가자 이제 아 아 애기가 엄청 웃기네요 싫고 딴 데서 놀다 오고 엄마가 먹은 거 닦아주네 싫고 딴 데서 놀다 오고 엄마가 먹은 거 닦아주네 호녀요 야 너 어디와도 이쁜받겠다 뒷종률 잘하니까 공 닦으려고 그래 야 야 알았어 알았어 닦아 자 아니야 루다는 그만 할 거야 어머 엄마 닦아 엄마 얼굴이 더럽네 민망하시죠? 이따가 사고 할 거야 누가 빨리 달리나? 누가 빨리 달리나? 누가 빨리 달리나? 엄마가 더 빠른가? 루다가 더 빠른가? 와 언니 연 멀리 멀리 날린다 그치? 루다도 좀 더 크면 하자 연 아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해 구경만 할게요 그래 한 번 더 빠른가? 멋지지? 연애는 마음이 뺏겨버렸다 연애는 마음이 뺏겨버렸다 연애는 마음이 뺏겨버렸다 어우 아이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집중해서 그래요 집중해서 그래요 연고느라고 집중해서 침해 언니를 빵 터지게 만들었는데 침으로 어잉 이리와, 루다. 아빠봐. 루다야. 연의 마음이 뺏겼어. 루다도 연처럼 날아봐. 한 번 더. 무서워, 무서워. 머리 뿌니까 야인이 됐어. 너도 이 맛을 알았어? 너 아빠가 지금 그늘 만들어주는 거 아니? 이게 바로 가장의 역할이야. 완벽하게 적응했어요. 공원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. 응. 오잉. 레슬링 몬즈다. 우리 나갔다 왔으니까 씻을 겸 수영하자. 이리와. 루다야, 물이다. 엄마가 이거 줬다, 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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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욕조에서 물 받아주러 온 것 같았거든? 머리에 물 좀 묻혀줄까? 옆에 머리만 눌러줘도 참 머리가 차분해지는데 루다하면 곱슬이라서 야인이 되어버리니까. 아기 역주처럼 쉽게 뺄 수 없어. 이거 근데 이쁘다, 세움봐. 그래? 나 여태껏 이것도 세움붙 있어서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은데? 네. 루다야. 엄마의 깨끽 어딨어? 엄마가 깨끽. 루다가 엄마가 깨끽이야? 아기 깨끽은? 그게 아기 깨끽이야? 아기 깨끽한테 뽀뽀해 줘야지. 오랜만에 광각으로 찍으니까 다리가 엄청 길어보인다. 사람들이 루다가 키가 큰 줄 알아. 아직 조금이에요. 루다야. 즐거워? 즐거움은 네! 네. 손 들면서 해야지. 루다야 봐봐. 네. 즐거운 사람은 손 들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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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놀아. 루다! 루다! 으아아! 돼섫해 좋은가ians! 그래서 문자완 trace, 네가 난 survival committee 세워둔 affi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